야, 그저께 얘기해주겠다고 한 거 뭐임? 아 그거, 잠시만 아 뭐였었지? 엄청 끝내주는 아이디어였는데 미안 까먹었어 뭐야 크크크크크크 하, 나란인가는 진짜 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? 아니, 무슨 날인데? 아,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엄청 챙겨줬는데 얘는 내 생일도 모르는구나 야, 내가 너 믿고 얘기한 건데 그걸 다른 애들한테 얘기하면 어떡하냐? 아 미안해, 나도 모르게 이게 사과해서 될 일이냐? 아,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나 보다 야, 모래XX이랑 약속한 거 알고 있지? 응, 그거 다음 주 아니었어? 아니, 내일인데 아, 맞다! 요새 약속이 많아서 깜빡했다 분명 메모장이 적어놨는데 그걸 까먹었었네 노력할 만큼 한 거 같은데 점수가 잘 안 오르네 나 머리가 나쁜 건가? 와, 다들 정말 열심히 하네 나도 좀 더 빨리 공부할 걸 그랬어 난 왜 항상 의욕이 없을까? 나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어 뭐? 한신? 나 정도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사람 아니냐? 크크크크크 와, 경치 좋다 지금 생각하면 참 사소한 건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나네 이제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내가 한심하네 크크크크크크크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? 야, 그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O이 기억하냐? 걔 바이올린 전공에서 유명한 교양학단 들어갔다던데 아, 진짜 부럽다. 역시 하나만 꾸준하게 하면 뭔가 되긴 하는데. 나는 그동안 뭘 한 거지? 야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건 너가 잘못했다고. 어, 미안해. 아,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?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.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.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내 잘못이지, 휴.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. 나 진짜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해. 이런 걸로 한심하게 울면 안 되는데. 왜 반박할 말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걸까? 제, 제, 제가 발표할 주 주제는 우리나라 겨 경제. 아, 이런 게 뭐라고 긴장해서 떠는 거지?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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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